오늘의 희생이 너무 너무 많아요 오늘의 희생이 너무 많아요 오늘의 희생이 너무 많아요 오늘의 희생이 너무 많아요 배고파 안 먹는데? 아니요, 스태프 오늘이에요 50g인데 그치? 이거 먹자 700g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벽지를 다 뜯어야 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놀랍습니다 좀 싱그러워 이만 이렇게 벗겨지는 거? 좀 싱그러웠어 일단은 손소독 좀 하고요 백장을 가라고 했는데 야 너 맥주 먹으려고 안 했어? 먹으려고 그랬는데 음료가 이미 두 개가 준비됐던 거 그치? 진노라는 거나 자르는 거나 봐봐 이거 가루 너무 많이 생긴다니까 진노비는 거 넣으면 되니까 진짜 예쁘다 오 이쁘다 나 요즘에 좀 브이로그 탄력 받았지? 천천히 여기 있잖아 그치? 이거 빵빵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주소를 하셔야죠 한 입 먹어보고 어? 어? 이게 아 못해가지고 오 레몬향 좋아 빵빵을 짤을 기회를 드릴게요 빵빵을 짤을 기회를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인턴 같은 애들? 인턴이랑은 좀 다르고 그냥 자 이거 그릇 뜨거워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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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예 술 예 예 예 그냥 먹자 그래 그럼 우리 단차 카를들고 쪼금쪼금 쪼금쪼금 먹을까?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 좋아 땡기는 걸로 먹어 나는 사실 맥주는 불랑 아니면 다 그렇게 먹게나서 그냥 카스톡 먹자 응 초콜릿보다 맛있다 초콜릿 저기 형 난 안먹어 왜 이렇게 공격적이시죠? 짠 아 음 초콜릿 여기도 있어 거기 진짜 커 우와 다녀? 여긴 뭐 있어? 내가 진짜 멋있다 아 여기 완전 애기야 우와 우와 으어 오 샘이 연유 라떼 바질치킨에 베이컨 샌드위치 그 다음에 이거 고구마 샐러드 고구마 샐러드는 일단 백옥물 먹어야지 고구마 샐러드